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영어를 주 개최지로 도내 7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도내 초중학생 선수와 임원 등 4,300여 명이 참가하며 초등 21개, 중등 3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화합과 희망, 스포츠 문화 축전을 목표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진로 방람회 등이 대회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성적이 우수한 선수는 다음 달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 도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